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 드레스 자기법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 저도 이렇게 인사를 잘 보내셨냐라고 항상 드리곤 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좌절의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것이고 또 시장 이야기 드리고 지금은 또 어떤 테마가 또 움직이고 있는지 테마에 대한 강의도 드릴 것인데 그 전에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준비한 것들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승리공식 강의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에는 항상 유리한 포지션에서 보다 좀 더 쉬운 전장에서 이길만한 전장에서 싸우시라고 항상 강조드리곤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님 알겠어요. 승리공식 강의도 보니까 우리가 저점대에서 공략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타겟팅해서 공략해야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을 어떻게 해서 찾을 수가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고민에 빠졌다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 드리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포착 검색기라는 것인데요. 이 바닥포착 검색기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HTS 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설정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바닥포착 검색기를 설정하시고 나면 많은 종목들이 도출될 텐데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 승리 공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분석하실 줄 기본적인 분석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중에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략하시기에 굉장히 수월한 그런 검색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금 이제 10월인데 9월에 이제 폭락장이 있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8월이나 7월, 6월에도 지금과 같은 낙폭의 폭락장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조정장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조정장에서 이 바닥포착 검색기를 활용하신 분들은 좋은 종목들을 많이 찾아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중에 하나인 히림이라는 종목 네옴 시티 관련주죠. 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시젠이라는 종목이라든지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처럼 이전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올해의 7월 정도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도 바다포착 검색기에 다 도출됐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이 과거처럼 다시 한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내려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다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뿐 아니고 이 승리공식 당일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면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차트랑 왜 김근우 전무관님이 보고 있는 차트랑 다를까요? 저도 이 승리공식 차트처럼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승리공식 차트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승리공식 차트 설정법 영상도 제 목소리 그대로 담아서 녹화해 두었습니다. 이 파일 또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받는 방법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입니다. 이 승리공식 강의를 꾸준히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 무료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지금 시장의 중요 포인트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포인트들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곤 합니다. 이 강의를 그리고 섹터가 또 테마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또 어떻게 눌려가고 있는지 공략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점검해 드리고 찾아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되는 무료방송입니다. 많은 분들 챙겨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이라든지 차트 설정법 영상이라든지 무료방송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자 이쪽, 이쪽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또는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게 되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여러분들께 참여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참여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 세 가지 선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 톡방에 가만히만 계셔도 제가 개장 전 브리핑, 그리고 장중 브리핑, 장후 브리핑까지 해서 오늘 장세의 중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다 콕콕콕 찝어드리니까 톡방에 가만히만 계셔도 여러분들이 챙겨갈 것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더 제가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텐데 끝까지 시청해야 할 이유가 시장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공략주도 강의 마지막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 공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좀 저도 새삼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벌써 승리 공식 31강입니다. 제가 승리 공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던 첫 시점이 올해 봄이거든요. 약간 쌀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름이 돼서 되게 더웠던 계절이 있는데 벌써 지금 가을이 돼서 또 쌀쌀해졌어요. 그만큼 좀 시간이 느껴지기도 하고 승리 공식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톡방에 오셔가지고 저는 질문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승리 공식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나요? 궁금하신 내용은 톡방 통해서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방법 통해서 톡방 오셔서 질문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처음 이 강의를 승리 공식 강의를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보시면요. 이제 13번에서 테마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예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바로 이 테마로 들어오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 단계 12강까지 진행되는 이 기본기 강의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를 먼저 익히시고 나서 테마를 들으셔라. 그래야 훨씬 더 테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1강부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계속 나갈 거예요. 어? 김근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톡방 방법 막 나갈 건데 꼭 참여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저거 오늘 승리 공식 강의 처음 봤는데요. 1강부터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주시면 제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어? 1강부터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방법 안내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질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3강은 아닙니다. 13번째 테마 분석을 그대로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시장 점검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장에 대해 브리핑 드릴 때 사실 이번 주가 저는 가장 승리 공식을 시작하고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힘든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사실 장중에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캔들대로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저점대는 이렇게 2380포인트 때 2390포인트 정도 때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때입니다. 올해 3월에 저점을 갱신한 곳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구간까지 오늘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하긴 했어요. 코스피 일본 기준인데 그만큼 9월부터 해서 이 10월 지금까지 시장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이 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가입니다. 이 전에 보면 이제 8월, 9월, 10월 이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언제쯤을 기준으로 보냐면 9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기름 생산을 좀 더 적게 하겠다. 감산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유가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우리는 유가의 상승에 대한 압박을 견뎌왔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압박이 주어집니다. 근데 금리가 이미 많이 상승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해석하기에는 금리가 상승한다기보다는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95달러 정도 되는 WTIU 기준으로 95달러 정도 되는 구간부터는 하방으로 안정세가 돌입되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금리가 긴축이 장기화되지는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었었는데 이때죠. 이제 10월 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으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장중에 캡처한 것인데 지금도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순간에도 89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유가에 대한 압박과 함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 상승했습니다. 지금 5%대 코앞까지 놓여져 있어요. 여기 4.9에서 막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이 지점이 지금 시장에게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리스크로 작용한 만큼 쭉 하락을 해주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가와 국채 금리 10년물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안정세에 돌입되는 지점이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너튜브라든지 경제방송 통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 시장에 지금 좋은 얘기가 있나요? 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PBR이라는 지표인데요. 막 설명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지표냐 하면 우리 예를 들어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요. 기업을 청산한다고 봅시다. 청산한다고 보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이 나올 겁니다. 부채까지 빼고 그럼 이 자산을 여기 보게 되면 계산법이 보죠.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게 되면 PBR 지표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산 가치를 BPS라고 합니다. 그런데 BPS를 주가와 비교를 한다라면 PBR이 나오는데 이게 한 배가 되면요. 뭐냐면 우리가 주가 주가가 예를 들어 천 원인데 주당 순자 단위 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 배입니다. 자산만큼 주가가 형성되어 있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것인데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간단하게 봅시다. 1위면 아 이 기업은 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 고평가는 아니구나. 저평가도 아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인 것인데 코스피가요. 어제자 기준입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0.88배입니다. 어? 그러면 제가 1위 기준이라고 했죠? 1에 비해서 0.88은 어떻죠? 쌉니다.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돌아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바라보면 어제자로 0.88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자 내려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기준으로 0.88배입니다. 그러면 2022년 10월 28일이 어느 정도 지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나온 차트와 오늘까지의 차트를 같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쭉 하락했을 때예요. 사실 여기를 안 본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점까지만 차트가 있다고 볼게요. 어떤가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위치입니다. 언제 반등하는 거야? 코스피 내가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 여기에 사신 분들 여기에 사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공포가 공포를 만들고 투메가 투메를 부르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서 코스피가 있었던 영역인데 이때가 지금 언제와 동일시되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 여러분 제가 강의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지만 많이 들었지만 와닿지 않은 내용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려갔으니까 반등해줬고요. 반등 이후에 또 조정기가 돌입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봤더니 코스피가 PBR이 0.88배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구나 다음 지점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누구나가 증시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가 곧 기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점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R 지표 제가 예시로 많이 드리는데 또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어렵죠. 뭐냐면 120% 이상이면 과열입니다. 그리고 75% 이하면 바닷권이다. 뭐가요? 상승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120%가 되면 너무나도 과열된 지장 75% 이하면 바닷권이다. 이 지점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코스피는요. 현재 62.91% 코스닥은요. 58.79%입니다.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공포심이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이는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금리들을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PBR 지표나 ADR 지표를 통해서 지금 충분히 과매도 권임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떠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이런 느낌 많이 드실 텐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신다라면 실제로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왜 코스닥 차트를 가져왔냐면 코스피랑 비슷해요. 사실 코스닥은 웬만하면 코스피 쫓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거래대금입니다. 밑에는 거래대금인데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요. 대금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그럼 상승할 때는 어떤가요? 대금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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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이 올라가고 나서 다시 타락할 때는 또 줄어들죠.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볼게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충분히 조금씩 담아봐도 될 만한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코스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팽배한 지금 시장입니다.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내용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이 어떤 지점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테마 강의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테마들은요. 이제 일주일 동안 발생한 테마들 중에서 제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위주로 꼽아왔는데 대부분이 전쟁 관련된 테마입니다. 그렇다라면 특징이 있겠죠. 전쟁이 점점 확산되고 장기화 될수록 주목받는 테마가 있을 테고 전쟁이랑 또 관련 없는 테마가 있을 테고 전쟁이 확산되지 않아야 또 올라오는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테마들을 제가 이야기할 때 각각 어떤 관점인지를 판단해 보시면서 보게 된다라면 좀 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또 이 테마를 활용하시기에 효용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옴 시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1일부터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대기업 총수들 위주로 해서 사우디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해서 방문한다는 이슈가 나온 이후로 네옴 시티 관련 주가 이 하락장 속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데모, 한미글로벌, 히림, SNT에너지 같은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 주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번쯤 심화될 때마다 과거에 우리 살펴보면요. 우크라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에도 드론 관련 주가 굉장히 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제이씨 시스템, PC 디렉트, 에스코넥 같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들이 또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 해운주는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올라왔다가 쭉 눌려주면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도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해주고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 반도체요? 지금 반도체는 조용하던데? 반도체는 HBM 관련 종목 말고는 볼 게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피렐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넥스트 칩, 이 종목군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사이에서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가져온 종목들인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마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고민을 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승리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테마주들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어? 그러면 굉장히 고효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샀는데 내일 막 10%, 20% 급등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제가 승리공식 기본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뭐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라. 고점대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라. 승리공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올라오는 테마들은 제가 강의 드리는데 앞으로 올라온 테마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바닥포착 검색기입니다.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닥포착 검색기는요. 지금 막 팍팍팍 올라오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미 올라온 종목들은 바닥포착 검색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점대 종목들 안 보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보이냐. 쭉 하락했다가 바닥을 다지는 어떠한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 제가 알고리즘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발생하는 패턴에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도출해서 보여주는 그런 검색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HTS 상에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정하는 영상을 목소리 담아서 녹화해서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포착 검색기는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승리공식 강의에서 보는 차트와 동일하게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실 수 있는 승리공식 차트 설정법도 제 목소리 담아서 녹화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챙겨가는 방법은 잠시 후에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 일요일에도 오늘처럼 TV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테마를 분석해서 강의를 드리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테마 강의 섹터 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려면 시장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시장에서 중요 포인트가 뭔지 알고 가셔야 하잖아요. 이 시장의 중요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료방송 마지막에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또한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이니까 이 무료방송 매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에도 오후 8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직사하시고 편안하게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무료방송 그리고 이 두 가지 선물들은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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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스캔하시거나 또는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게 되면 참여 링크 드리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2번 누르시면 제가 있는 톡방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톡방에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은 드릴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접속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톡방에 가만히 계셔도 제가 장중에 장전에 장후에 오늘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니까 이것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HTS를 직접 켜고 오늘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테마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는 시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HTS 강의에 들어갈 건데요. 그전에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요. 사실 이미 충분히 내려온 지점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권에서 바로 VT자 반등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이 바닷권에서 좀 더 하단 하방으로 압력을 좀 더 받느냐 아니면 박스권을 그리느냐 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이 지점을 단순히 우리가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전쟁을 어떤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하마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관점은요. 여기에 이 둘 간의 전쟁에 다른 누군가가 개입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의 전쟁에 이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외세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면요. 전쟁은 당연히 장기화가 될 것이고 또 이 전쟁에 영향받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유가가 지금 중요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에 따라서 증시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 이란도 있고 사우디도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대한민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전쟁이 확산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데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증시가 안정되려면 전쟁이 확산되서는 안되는데 그 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저는 유가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미국치의 10년물 금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지점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땐 언젠가요? 안정기가 돌입될 때 언제? 10년물 금리가 그리고 유가가 조금 조금 하락하면서 안정기를 보여줄 때 혹여나 하락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상승이 멈추었을 때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그럼 기다려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이건 실력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안정세 이후에 아껴두었던 현금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좀 숙련된 트레이더인데요. 장중에 트레이딩하는 것에 많이 경험해봤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요. 지금 오히려 트레이딩하기에는 좋은 장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거든요. 상승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할 때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의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급이 쏠릴 수 있고 쏠림이 발생한다는 건 트레이딩하기에 포인트를 잡기가 쉽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마 분석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당장 다음 주부터 뭐랄까 수급에 집중 시장의 관심이 또렷해질 만한 테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네옴 시티 관련주입니다. 네옴 시티 관련주는 우선 첫 번째 데모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데모라는 종목 보게 되면요. 어제 19일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 에서 갭수 상승이 발생한 다음에 그대로 돌아와 졌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안정성을 보자라면 주붕을 보자 라고 이야기 자주 드렸죠. 사실 이전에 5월 달 정도 까지에서 시장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가 쭉 눌림을 보여준 종목 입니다. 그 말인 즉슨 눌릴 만큼 눌렸고 오히려 진입하기에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눌려주지 않고 쭉 상승을 해줬다면 이 종목이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오히려 상승분을 반납하고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관심이 있게 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모라는 종목 그리고 네옴시티 종목이 많죠. 두번째 한미글로벌 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한미글로벌 사실 우리가 네옴시티 가 주목받는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에서부터 있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한미글로벌 이 테마의 중심에 있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2022년도에 상승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보게 되면 네옴시티 가 다소 주목받지 못한 지점도 있죠. 시장주도주가 올해 2023년에는 훨씬 더 강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미글로벌이 시장의 관심에서 좀 잊혀졌고 과거 2022년에 보였던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은 거래가 굉장히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눌리고 눌리고 눌렸다. 데모랑 비슷하게도 한미글로벌도 매력적인 위치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지지화 저항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비슷한 구간에서 지지받는 지점이 확인이 된다라면요. 이 구간은 충분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충분한 상승률을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한 다음에 쭉쭉쭉 위로 뻗는 게 아니고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에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에 그려져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중심을 어느 정도 살펴보자라면 한 2만 7천원 정도 가격대가 될 텐데 이 가격대에서 위에 있다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살펴보는 단계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밑까지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은 좋게 볼 수 있겠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모보다는요. 상대적으로 보자라면 한미글로벌이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다양한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네옴시티라는 테마 자체가 한미글로벌이 훨씬 더 주목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매력적이다 라고 일단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을 대부분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 승리공식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은 뭐죠? 이 종목이 고점대 영역에 있느냐 많이 눌려 있느냐 거든요. 히림도 한번 보세요. 최근에 주목도가 올라가고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상승률에 비해서는요. 아직은 8,000원대입니다. 작년 10월만에도 어땠죠? 14,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했던 종목이에요.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 모습을 본다라면 비슷하죠. 대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박스권의 하단의 박스권대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히림은 이렇게 보면 판단이 안되니까 주봉을 볼게요. 하단 박스권에 갇혀져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림 또한 저는 공략해 볼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SNT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SNT에너지는 사실 조금은 특이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네옴시티의 테마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특히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에너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즌이거든요. SNT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테마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 말은 조금 특이하죠. 네옴시티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에너지 종목이다 보니까 주봉상으로 판단해 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여러 차례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구간이 있죠. 2만 5천원대 구간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그 말은요.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분들에게 수익실현을 다 시켜주고도 상승한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분들이 진입하기엔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트레이딩에 실력이 돼 있고 숙련이 돼 있는 분들은 SNT에너지는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쟁 전쟁 시즌이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드론 테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시안 시스템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드론 테마가 주목받을 때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인데요. 주봉으로 위치를 보자라면 언제 강했냐 언제 강했냐 좀 늘려보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쭉 강하다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2023년도에 드론이 집중받게 되면서 올해 초에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강했다가 쭉 상승해주는 것이 아니고 테마성 뉴스로 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은 2차전지가 훨씬 더 시장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테마성이 짙었던 J-CN 시스템은 좀 내려와줬어요. 그러다가 단발성 테마가 발생하면 상승하고 또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강했던 시절 만원대를 돌파했던 가격대를 형성하다가 지금 4천원대 가격대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격 자체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드론이 주목받게 되면서 제가 단발성 테마가 강한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쭉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상승했죠? 갭 상승 출발해 놓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테마 강의 드릴 때 여러 차례 이야기한 지점이 있습니다. 갭 상승을 발생한 종목들은요. 대부분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동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드론 테마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고 관심 있게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공략을 하게 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보게 되면 충분히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 시장의 주목도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타점 자체는 좀 더 안전하게 눌림 이후에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PC 디렉트라는 종목입니다. 같이 드론 테마를 드론 테마를 받고 있는데 제이시연 시스템과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지점이냐면 이미 갭을 메꿨다라는 지점입니다. 근데 상승률 자체가 제이시연 시스템이 훨씬 더 강하죠. 제가 주도주라는 표현 대장주라는 표현 종종 씁니다. 제이시연 시스템이 이 드론 테마에서는 훨씬 더 강한 대장주이면서 주도주이기 때문에 PC 디렉트는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는데요. 다만 안정성 측면이라고 보자라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해줬고 바닥 구간에 있는 바닥에 훨씬 더 가까운 종목은 PC 디렉트이기 때문에 보다 변동성은 적을지 몰라도 안정적인 투자라면 같이 어? 나는 드론 테마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게 좋은데요. 라고 한다면 PC 디렉트라는 종목이 보다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은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이 전쟁 테마가 발생한 다음에 오히려 스웨저로 좀 꼽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이시션 시스템이나 PC 디렉트처럼 바닥권에서만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S&T 에너지를 설명드릴 때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테마를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특이한 지점들이 있다. 무조건적으로 좋지도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안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론 테마로 막 상승을 하다가도 전쟁 관련 또는 방산 관련 종목에 속해 있다라면 방산 관련 중화 하락할 때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 속해 있는 수급의 이동성이 테마 여러 가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이런 특이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나는 드론이 좋아요 하면 에스코넥보다는 PC 디렉트나 제이션 시스템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지점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스코넥은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다만 주봉상 위치 한번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고점대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지점에서는 일봉상 눌림을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매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겠고 그리고 제가 갭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에스코넥도 갭이 발생했던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갭을 채우고 간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에스코넥은 갭을 다 메꿨고 그리고 그 갭 지점에 있고 갭 지점에서 지지 또한 발생하죠. 이렇게 갭 지점에서 지지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지점에서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옴시티 두 번째 드론 관련주 이야기 드렸고 세 번째는 해운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흥아해운입니다. 흥아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지난 7월에 그리고 6월에 TV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고 그때 제가 진행했던 방송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좀 큰 수익을 보시지 않았을까 했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요 정말 테마성이 좀 옅어지자마자 쭉 하락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주봉을 봐라 주봉을 봐라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는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인지 이해가 가시죠? 상승했고 지난 7월에는 3천원대 가격이었는데 눌림 이후에 지금 2천원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천원대 초반대 가격을요. 저는 이런 지점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죠? 거래량입니다. 이전에 보여줬던 거래량보다 지금 주봉상 거래량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그렇다라면 거래가 훨씬 더 크다? 거래량이 크다라는 건 시장의 관심도가 훨씬 더 깊다? 또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봉상 위치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해운주들이 지금 전쟁 테마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수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면 해운주가 좀 더 또렷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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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 갭을 지금 적당히 메꾸려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흥아의원도 똑같습니다. 갭 지점을 메꾸고 내려온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포인트 분명 찾아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갭을 다 메꾸고 가는 종목이 있고요. 메꾸고 가는 종목이 있고 이전에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시장 상황들 그리고 이 테마가 갖고 있는 전쟁의 확산성에 대해서 뉴스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포인트를 잡아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흥아의원을 먼저 설명드렸는데 이 뒤에 설명드릴 STX 그린로지스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STX 그린로지스는 쭉 하락만 하고 지금 좀 상승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 돌려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장주,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흥아의원이 이 해운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받고 뒤에 있는 STX 그린로지스나 이하 다른 해운 종목들을 끌고 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STX 그린로지스를 보게 되면 상승보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흥아의원이 훨씬 더 클 것이고 안정성은 STX 로지스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재상장난 종목입니다. 이전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차트상 이 적정 가격대를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신생주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진다.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흥아의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반도체주만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중에 최근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 건 바로 이 피델릭스입니다. 어 방금 우리 공부한 거 있죠? 갭 어떤가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 갭을 만들어준 종목을 갭을 지금 메꾸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포인트를 찾아보시라고 이야기 드린 건데 바로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델릭스는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주봉상 모습을 보더라도 9월달에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락 급락 급락을 보여준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터치하고 저항을 일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은 다 받았고 상방으로의 압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피델릭스는 관심 있게 보시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반도체 주 중에 피델릭스 다음으로 강했던 게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지금 HBM 관련 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플러스 글로벌이 HBM 관련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받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피델릭스처럼 오히려 미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의주로 꼽히는 종목이니 만큼 지금 단계에서 살펴보시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갭 다 메꾸고 내려왔고 오히려 서플러스 글로벌은요. 주봉상 위치를 보게 돼도 막 상승률이 좋고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바닥 박스권이 그려진 상태에서 하단부에 굉장히 근접되어져 있죠. 이럴 때 이럴 때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반도체주들 자체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종목군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을 좀 좋게 평가하곤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주들 지금 이 전쟁 시점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의 관심이 또렷한 종목들은 잘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간상 테마들은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말씀 못 드린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무료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선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이라던지 또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리공식 차트를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선물들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 차트 세팅 영상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보게 되면 QR코드 하단에 또 나오고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참여 링크 뜨는거 클릭하셔서 참여코드 3112번 누르셔서 제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셔라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은 제공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방송 이번주 일요일 오후 8시에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많은 분들 챙겨가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공략주 준비해놨으니까 공략주 꼭 챙겨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냐 하면 사실 오늘 살펴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인 히림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오늘 공략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림이라는 종목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차례 네옴시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 재건수의 주로도 지금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크라 어? 맞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대두가 돼서 그렇지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히림이라는 종목이니만큼 보다 상승폭이 좀 더 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인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옴시티 이야기 드리면서 차트 분석은 대강은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라면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들과는 좀 더 차별성이 있는 것이 네옴시티주들이 좀 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히림은요. 보다 많은 변동성을 상방으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9월부터 출발해서 쭉 하락한 지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요. 9월부터 시작해서 이 히림이라는 종목은 어떻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에서 다음 모멘텀이 나올 확률이 보다 높다라고 살펴보고 있고 승리공식 관점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어떻습니까? 많이 하락해주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빵빵빵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모아가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래도 TV방송이니만큼 손절가는 또 제공해 드려야 되잖아요. 목표가랑 손절가를 지금 가격 전략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가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릴게요. 바로 좀 더 넓게 해서 넓게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바로 만원입니다. 만원 가격대 단기적으로 박스권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상승하기 전에 매물대가 좀 발생했었던 만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손절가는요. 최근 하단부입니다. 최근 하단부였던 72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렘이라는 종목은 모아가도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 재건주에 해당한다라고도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장중에 이런 제가 뉴스 같은 것들도 브리핑을 드리거든요. 그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히렘이라는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챙겨가절하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자 우선은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이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움직이는 테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강의 드렸던 테마들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시간이 부족한 승리 공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렐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 . . .